2019년 10월 24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맞아 맞아 저기 잠겨있었어요 내가 이쪽 어딘가를 들어가서.. 어? 여기 아닌데? 뭐야 이거? 잠겨있었어 여기 진짜 거짓말을 해야 돼 여기 인증이야 봐봐 왜 이렇게 깜짝이야 여기 뭐야 이거 여기가 3층까지 있는.. 하지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구야 밑에? 누구야? 밑에 누구 있어요? 밑에 누구 있나요? 밑에 누구 있나요? 밑에 누구 있나요? 밑에 누구 있나요? 밑에 누구에요? 밑에 누구에요?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네 나보고 오라는 것 같아 남자야 젊은.. 꼬마? 잠깐만 아니 들어갔다 여기가 텐트집.. 여기가 텐트집.. 잠깐만.. 와..잠깐만.. 누가 왔다.. 누구 있나? 여기가 텐트집.. 여기가 텐트집.. 여기가 텐트집.. 여기가 텐트집..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잠깐만.. 이상한데..? 기운이 세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기운.. 잠깐만.. 비린내.. 잠깐만.. 엄청 가까이에 뭐가 있어.. 지금.. 엄청 가까이에 뭐가 있어.. 어디야..? 지금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데..? 형.. 아.. 아.. 아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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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잠깐만.. 창문 뒤에 뭐가 있었잖아요 내가 손으로 가르친다는게 깜빡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문 세우고 뒤에 뭐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펄지펄한.. 무슨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거 못봤어요 아.. 미치겠네.. 어디야? 어디에 뭐가 있는데 지금? 하지마.. 어딨어? 하지마.. 하지마.. 기운이 너무 뜨거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진짜 나 기운 진짜 미쳤어 여러분들 솔직히 기운을 봤다 아까 전에 내가 수살귀? 솔직히 말씀드리게 여러분들 약하게나마 살짝 물 비린내 같은게 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못봤지만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퍼렇게 질러 있었어요 야 얘들아 만약에 지금 가고 이게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 보면 이거 어떻게 되나? 도대체 오이스틱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나 미쳐버렸잖아 지금 나 피니 걸릴 것 같아 나 피니 걸릴 것 같아 나 피니 걸릴 것 같아 또 한글자막 conviction 그래서 Senhor Hit 얘기를 합시다 뭐 소리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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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낮춰줄게요.. 그렇치라.. 자.. 조금만 해.. 자.. 빛을 낮춰드릴게요.. 잠깐만.. 누구입니까? 너 꼬마야? 누구야? 잠깐만요.. 잠깐만.. 기운을 좀.. 화 좀 삭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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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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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까이 못 가겠어 여기서 말을 합시다 나 솔직히 무서도 못 가겠어 말을 합시다 힘들다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가지마 가지마 가위바 가위바 갈거야 나는 오빠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